지금 소감 너무 행복하고 딱히 지금 실감이 나지는 않는데 하루 지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잠 못 잘 것 같아요. 여러 코치님들이나 감독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제이드 존스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항상 자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도 그때 너무 큰 차이로 져가지고 저도 막 케이오내거나 알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. 결승전에는 금메달을 따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. 오늘 너무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부모님들과 그리고 저희 팀 그리고 대표팀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